ㄱ 하셨어요 아... 오빠 하면 내가 하지 뭐 100은 최다 키리 몇이에요? 다처럼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아주 노력해봤습니다, 먹는다 진짜 좋아요, 오빠 이거 왔어, 섭둥이들 서욱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쉬는 시간, 신이 만든 시간 신이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입니다 늦게 불러서 서운한 거는 없죠? 아니, 딱 2주년부터 나를 시작하는 거다 이게 거의 대박 나겠죠? 신이님이 또 어떤 영상들을 찍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영상 보고 오시죠 자, 일단 오늘 서욱빠를 진행하면서 신이님에 대한 모든 걸 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뿅망치 공포증 같은 거 없죠? 없어 없어 지난번에 재혁이 형한테 맞았는데 골이 울리더라고요 골이 울려! 시작하기에 앞서서 피드백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드리자면 서욱빠 왜 자꾸 옷을 조금 많이 입고 하냐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고정적인 옷을 입고 있어야지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하더라고요 제가 자꾸 뭐 옷을 바꿔 입거나 뭐 좀 편하게 입으려고 입고 촬영하면 너무 옷에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 바텐도 느낌 잡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흰 와이셔츠에 나비 넥타르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아... 자, 갈아도록 하겠습니다 본명 하나 둘 셋 이신이! 본명 이신이예요? 이신이예요? 몰랐어요? 아니요 알고 있었죠? 좀 서운할 뻔했네 또 자, 나이 하나 둘 셋 27살 안 무서워한다며 취미 하나 둘 셋 내 취미가 뭐지? 그게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특기 하나 둘 셋 정신 차리세요 기다려 기다려 성격 하나 둘 좋아 활발해 좋아하는 거 하나 둘 셋 밥 먹는 거 밥 먹는 거 밥 먹는 거 제일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자, 싫어하는 거 하나 둘 셋 오이 그냥 마세요 연애 횟수 하나 둘 셋 다섯 번 여섯 번? 오 이거 말하는 사람 거의 없는데 본인의 두 번째 영상 업로드 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누가 알아 이거 2015년 5월 2일입니다 헐 대박 썩 콜라보 하고 싶은 유튜버 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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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잖아 나 잘했지 염색해보고 싶은 색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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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다 했거든 이 정도만 할게요 복수하는 건 없어요? 복수하고 싶으면 본인도 뭐 먹방 콘텐츠로 뭐 바 같은 걸 차리시던지 그래 나중에 한 번 부를게요 치니 빠씨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대답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네 특기가 뭐예요? 그림 그리고 노래 듣는 거 미술도 하셨어요? 아유 무소래요 안 해요 특기라고 했는데 난? 잘하는 거여야 돼? 잘 그려요 뭐 이거 입증할 수도 없고 이거 노래를 특기라며 노래 듣는 거요 그거 취미생활 아니에요? 게임 잘합니다 어떤 게임이야? 배틀그라운드도 했고요 배그 최다 킬이 몇이에요? 3킬 존버 존버 모르세요? 존버가 이기는 길이에요 다음 페리님 자 일단은 뭐 신인님의 운세를 제가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 9월 7일 원숭이띠 천여자리예요 네 맞아요 2주의 운세입니다 진로를 확실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 뜻을 잡지 못하고 방황만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것에만 전념할 수 있는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오 이 친구 좀 똑똑하네 이거 저도 읽으면서 좀 소름 닫았던 게 최근 일주일 전에 이제 신이를 만났었는데 신이의 고민이 이거였거든요 맞아요 좀 소름 돋네요 어디죠? 어디 사이트죠? 공감하세요? 네 왜 공감을 하시죠? 제가 내년에 옷 사업하고 싶었거든요? 엑스 타지 말라는 신에게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다 그래요 사제도 그러고 얘도 그러고 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만 하려고 유튜브 하려고 그냥 그 외쪽으로 자꾸 세면 저처럼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아 좀 노력해보겠습니다 먹는 건가요? 자 그러면 검색 키워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님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연관 검색어들이에요 남자친구, 웹툰, 먹방, 염색, 키노시티가 나왔거든요 하나씩 한번 해명을 해주시죠 남자친구는 뭔가요? BGM 깔아주세요 안 좋은 BGM 빨리 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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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고 있겠죠? 남자친구를 제가 작년에 한번 공개를 했어요 일반인 남자친구로 공개했는데 데이트도 하고 막 그렇게 영상 올려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는데 헤어졌습니다 내가 술을 주고 싶은데 위가 아프다 해가지고 술을 못 주네 사귀면 헤어짐이 있듯이 헤어졌어요 술도 줘봐요 빨리 그 다음에 웹툰은 뭔가요? 혹시 신이 현호 작가 아십니까? 죽음에 관하여 라고 엄청 유명한 웹툰 작가 분이신데 그분 이름이 신이어서 신이를 치면 제가 뜨는 게 아니라 웹툰 신이 님이 뜹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지금 연결고리는 없고 네 고리는 절대 없어요 이름만 같아서 이름이 같다 이거를 그 다음에 먹방 먹방이야 뭐 당연히 뭐 제가 먹는 사람이니까 이제 먹방 키워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염색 염색은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알록달록 많은 염색을 하고 진짜 많이 염색을 하시더라고요 뭐 무지개 염색도 했고 막 뭐 옴브레도 하고 주암패도 하고 이래가지고 염색이 컨텐츠가 됐어요 저는 작발하실 수가 없어요 오빠 하면 내가 하지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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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키노시티는 뭔가요? 아 키노시티가 아니라 아마 키노시타 님일 거예요 그 일본 크리에이터 분이신데 이제 먹방으로 유명하신 이제 일본 분이세요 그분이랑 제가 옛날에 콜라보 촬영한 게 있어가지고 아마 영광 검색어로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절에 콜라보 촬영한 게 있어 이때 아 힘들어 어떻게 같이 콜라보 했어요? 구글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유카 님이 심지어 저랑 찍고 싶다고 한국 구글 측에 연락을 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같이 하고 싶다 인싸시네요 인싸 인싸 이제 좀 공식적인 질문을 해볼 건데 네 평범하게 하면 안 되니까 자 돌려 돌려 돌림판이라는 것인데요 돌리고 돌리고 나랑 똑같네 자 돌리세요 할 수 있으라는 점인데 7번은 귀엽게입니다 귀엽고 깜찍하게 뀨 왜요? 빨리 해주세요 게스트한테 벌칙이야 내가 벌칙이야 이거 선생님 빨리 해주세요 네 항마력 퀘스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운 음식을 잘 먹기로 유명한데 캡사이신 한 잔을 그냥 마실 수 있으세요? 홍보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잠시만요 귀엽잖아 귀엽다 해 빨리 도대체 그 매운 거를 어디까지 드시는 건가요? 제가 옛날에 재혁 오빠한테 캡사이신 토마토 주스 몰래카메라 당한 적이 있거든요 왜요? 근데 안 먹는 것 같아 그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아 근데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위 아프다고 하니까 이거 그러면 한 숫자씩 같이 하던가 자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남자친구랑 헤어지셨나요? 이거 귀여운 수칙으로 해야 돼요 이거를? 아 그래요 둘이 이야기 하에 좋게 헤어졌는데 그분의 이제 꿈이 있어요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위해서 헤어졌습니다 제가 가는 길과 그분이 가는 길이 달라서 좋은 동생과 이제 이런 사이로 지내자라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꼭 말해야 되나요? 투머치네요 괜히 물어봤네요 네 여기서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시인님께서 또 이제 또 유명한 게 또 먹방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본인이 갔던 여행지 중에서 가장 별로였던 여행지는 어디예요? 제가 해외여행으로 방콕을 갔었는데 귀여움이 없어진 것 같은데 방콕이요 방콕을 갔는데 말이죠 방콕에 이제 음식들이 되게 많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그 맛집을 못 갔고요 생각보다 불친절해요 그래서 신이 어땠어? 신이는 싫었어 내가 못하겠다 야 한 번만 돌려봐 돌려 돌려요 또 출판 나온 거 아니지? 진짜 그런데 아 진짜 핵 귀엽게 자 그대로 갑시다 저번 소포 편에서 잠깐 출연을 했었는데 출연하지 않은 이유가 뭐 있나요? 이 오빠가 안 불러줬어요 오빠가 늦게 불렀어요 오늘 불렀잖아요 지금 바로 밤에 불렀어야 했는데 이 오빠가 안 불러서 제가 이렇게 들었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면 한 번만 더 돌리자 자 6분 나왔습니다 섹시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오세요 빨리 빨리 오세요 질문 주세요 이게 어딜 봐서 섹시인데 주세요 빨리 질문 주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라이벌 유튜버는 누구예요? 소프님 제외하고 아 예 소이 제 유튜브를 보고 다이렉트가 와서 영상 유튜브 올리는 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친구 그 영상 컨셉이랑 저랑 살짝 비슷합니다 이제 막 시작할 친구인데 승승장구 하고 있어요 외국인 같은 거 귀엽게 하려니까 이다돈 씨님처럼 하고 섹시하게 하니까 약간 크리스티나 한 번 더 돌리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원래 한 번만 하는 건데 제가 좀 힘드네요 자 2번 안녕하세요 스님 메타 최근 케이블 방송 촬영을 하셨는데 함께 촬영했던 사람들이 어땠어요? 세븐틴과 슈기 먹방 크리에이터 슈기 님과 같이 촬영을 했는데 나는 인싸인줄 내가 좋았어요? 사람들이 잘 해주셨어요? 네 엄청 친절하고 특히 세븐틴 님들 말은 많이 못했지만 되게 멋있고 핸섬하고 뭐 알겠습니다 여동생이 방탄소년단 팬인데 본인은 어느 아이돌 좋아하세요? 빅댁댁 빅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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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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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댁이요? 예 빅댁 특히 주니 드래곤 아 군대 간 주니 드래곤 씨 주니 드래곤 I love you 주니 드래곤 자 그럼 본인이 해본 일상 요리 먹방 여행 외에 도전해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나요? 진짜로 진지하게 트위치 게임 스트리밍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방송으로 유튜브랑 트위치 잠깐 같이 켜면서 했는데 안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짜 제 이해에 희망하는 게 게임 스트리밍 요리 스트리밍은 하실 생각 없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면 하겠지만 우리 집은 그런 환경이 안 돼 NO 반지하 있을 때 그냥 로지텍캠 하나라도 요리방송 잘했는데요?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자 게임 스트리밍이 유명해졌어요 본인이 하고 있던 유튜브 시니님들 팬분들은 먹방을 좋아해요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돼요 뭘 버릴 거예요? 안 버리고 같이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먹방 가야죠 아 그러니까 들어와요 투 채널이 있듯이 그런 투 채널의 개념으로 이제 가고 싶은 거고 다양한 그런 유튜버 겸 스트리머가 되고 싶다 You know? I know I got it 타 채널에 가서 콜라보를 했던 영상 중에서 가장 본인이 생각했을 때 노잼이었던 영상이 뭐가 있나요? 최희선 그냥 뭔 말한 게 희선이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들어봐 최채랑 나랑 최희선 집에서 최채가 자기 아이템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어요 최희선 집에서 미안하지만 행동하지 근데 희선 씨도 이걸 인정하시나요? 인정할 거야 이거 영상 올라오면 전화 온다 이제 I love you, 희선 I love you 저 그러면 여동생이 유튜브 한다고 하면 추천할 거예요? 네 심지어 제 동생은 유튜브 하고 싶어 해요 저와 달리 되게 남성미다운 시크함이 있어요 되게 무뚝뚝하고 말도 잘 없고 이런데 저랑 다른 채널로 자기 스스로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거울러 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네요 본인은 좀 부지런한 편인가요? 예 광고래 보입니까 여러분? 응 이건 뭔데요? 올려주세요 진정한 성실한 사람인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완전 성실하게 그냥 바로 나왔네 난 이거 한 번 더 걸린 적 없을 거야 나는 부지런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왔다 예스 야 이거 떨린다 하하하하하 해 놨어요 어허허 예봐요 샤워샤워샤워 샤워했지 제가 이제 시니님을 위해서 칵테일을 하나 말아드릴게요 아 네 칵테일을 만들면서 질문을 또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진지한 질문이에요 이번 시니님께서 애장수리 케이집이에요 이거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거 가져온 걸로 탈게요 본인이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바뀐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 되게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공인까지는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SNS나 혹은 뭐 이렇게 돌아다닐 때나 저의 확실한 그런 행동을 숨기고 살게 되더라고요 뭔가 기분이 안 좋다거나 우울하거나 이럴 때는 좀 이렇게도 하고 싶은데 항상 숨기고 다녀야 될 때가 많았고 그리고 유튜브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져서 요즘 들어 외롭다고 조금 느낍니다 하창 시절에 시니는 어땠어요? 성실했지만 공부 못했고 요리 똑같이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는 그냥 평범한 하지만 활발한 그런 사람 그때도 먹는 거 좋아했어요? 대학생 1학년 때 됐을 때 먹는 거 너무 그때 좋아해가지고 12kg가 딱 쪘었거든요? 그럼 평소에 운동을 하세요? 요가파이어 아 일주일에 몇 번 하신데요? 일주일에 한 4번? 그렇다고 4번은 다 하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술의 이름은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오빠가 이거 만들었어요 이거 자료 가면 넣어요 오빠가 쉬는 시간 쉬는 시간 그 노래 들었는데 자꾸 얘가 떠오르더라고요 오프닝으로 인트로를 쓰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자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1층은 빵이나 음료 카페를 1층에 하고 2층에는 시원이랑 저랑 같이 편집하고 촬영할 수 있는 그런 1, 2층의 개념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2층에서 시원이가 편집하고 촬영하고 있으면 1층에서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래가지고 하는데 나는 오시는 분들의 컵을 만들어 드릴 거야 그렇게 해서 오실 수 있게끔 뭔가 여기 신이 카페인데 자기만의 컵으로 음료를 만들고 어울려 근데 카페랑 잘 어울리네요 유튜브에서도 얘기 못하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좀 여기서 살짝 해줄 수 있나요? 위가 진짜 저한테 지금 정말 큰 고민인데 제가 이제 웃으면서 역류성 식도염이랑 위염이 걸려서 많이 안 좋다 하는데 이게 제가 지금 이 약을 먹은 지 반년이 다 돼가요 더 안 좋게는 암까지 갈 수 있을 정도다라고 진단을 오늘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충격을 먹고 더욱더 제 위 관리를 잘 해야겠다 근데 진짜 고민이 아닌 고민 저는 먹방 크리에이터잖아요 촬영을 해야 되는 목적으로 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조금 소식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진짜 저의 큰 고민 아닌 고민 건강식을 만들어 먹는 건 어때요? 그래서 이제 자취 음식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좀 건강식으로 해서 촬영하고 좀 찍어볼까 합니다 저는 콘텐츠도 콘텐츠인데 건강을 일단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지금 제일 속상하고 혹시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에서 여기 게스트로 나왔으면 하는 크리에이터 있나요? 아 있어요 오빠가 섭 오빠에 예시 자매를 출연시키고 싶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 예시 자매님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분들한테 전화 통화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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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되게 어색한데 저희가 지금 코너 중에 이제 다음 게스트 추천이 있는데 이제 시니님께서 예시 자매를 컨택을 하셨더라고요 오빠 혹시 시니님한테 골발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 저 시니하고 하자 정도로 그러진 않아서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니다? 날 지켜주는 거야 시니아 아 날 지켜주는 거다? 그치? 하다 싶고 말하는 거야 아 그래 혹시 저희 섭 오빠에 나와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가 요즘에 얼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초대해주시면 신석지에 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어때요? 만족하십니까 선생님? 훌륭합니다 뭔가 뿌듯하네요 자 그럼 어머니한테 영상편지가 들어가겠습니다 엄마 나야 큰 딸 시니 잘 지내고 있지? 엄마가 이제 원래 같이 일산에서 같이 살았는데 우리 엄마 멀리 이사가서 요즘에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맨날 전화통화만 하는데 요즘에 자취한 지 1년이 됐는데 1년 동안 엄마 손길 없이 집에서 혼자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차려 먹으니까 밥 먹는 게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집도 더럽고 해가지고 엄마가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사랑하고 내가 돈 더 열심히 잘 벌어서 저번에 내가 에어컨을 사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멋있는 차도 사주고 해외여행도 같이 가고 그러자 우리 엄마 아빠도 사랑하고 시원님도 사랑하고 I love you 아우 애교가 많은 딸이네 평소에도 이래요? 광고 보고 시작 광고 보고 시작 지금 서오퍼에서 신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코너는 우리 석둥이분들의 사연을 읽어보는 시간 좋아요 저 정말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석둥이별이다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저는 중2여중생입니다 제가 최근 두 달 전에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요 참 적응하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밝은 편이라서 웃으면서 먼저 다가가고 나름 잘 지내보려고 하지만 학년말에 전학 오는 탓에 친구들끼리 벌써 다 친해져 있어서 적응하기 정말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다시 전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도 수십 번을 했습니다 반에 같이 다니는 애들끼리는 항상 같이 다녀서 낄 틈도 없더라고요 반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놀다가 이동 수업이나 급식 시간에 저를 빼고 가는 모습을 본다면 혼자 좀 씁쓸하더라고요 전학교에 있던 제 모습과도 비교하게 되다 보니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같이 껴서 가려고 제가 맞춰봐도 제가 끼면 홀수라서 어찌되는 저는 혼자더라고요 그리고 짝수에 껴서 제가 안 떨어지면 다른 같이 다니는 친구가 떨어질까봐 미안하고 그렇다고 홀수 무리에 끼고 싶은데 홀수인 곳은 없고 그리고 여기 친구들과 전학교 친구들과 성격이 너무 반대돼서 맞추기도 힘들어요 이렇다 보니 전학교 친구들이 너무 그립고 이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어쩌죠? 라고 이 친구의 사연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휴학을 1년 하고 다시 복학을 해서 아예 모르는 친구들과 같은 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도 한 3, 4개월 혼자 다녔거든요 그 반도 여기처럼 이미 친구들이 다 만들어져 있었어 홀수든 짝수든 뭐 수를 떠나서 이미 무리가 결정되어 있는데 그 무리에 제가 끼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저는 3, 4개월 혼자 밥을 먹었는데요 그냥 혼자를 즐기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요 아까 혼밥을 즐기는 게 분명 어렵고 힘든 거긴 한데 오히려 당당하게 다니시면 오래들은 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학교 생활하고 중학교 생활하고 살짝은 다른 건 있어요 왜냐면 성인과 미성년자의 차이인데 만남에 있어서 상처를 받는 건 누구나 다 있는 건데 그 상처가 내가 계속 갖고 가냐 그래서 다른 사람 못 만나냐 그건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본인이 본인한테 맞는 친구가 있을 거니까 본인이 활발한 성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딜 가든 무기가 되는 거니까 그걸 잃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 밥도 먹어보고 혼자 영화도 보고 뭐 좋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신인님의 애장술을 볼 시간인데 아까 저희가 설명을 잠깐 드렸다시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집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K집이라고 아마 여성분들 아니면 술 못 드시는 분들이 자주 드시는 술 중 하나일 거예요 얘가 되게 도수가 생각보다 낮고 일단 레몬향이 나고 대단해서 아주 좋습니다 저같이 술 못 드시는 분들은 되게 자주 먹는 술이어서 제가 엄청 좋아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덕담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라신이야? 나도 92년생인데 너 92년생이야? 그럼 이제부터 우리 친구 하자 그래요? 아니야 그냥 오빠로 할게 근데 오늘 원래 끝나고 같이 밥도 먹고 또 촬영 하나 저거 뭐야 자만인도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 스케줄이 있어서 나는 더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정신건강도 했지만 일단 몸이 망가지면 큰일 난다 네 네 건강관리 잘하고 사실 저는 서오빠를 제가 유튜브 하기 전부터 이제 저는 이제 팬으로서 알고 있었죠 일단은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친해져가지고 여기 서오빠에도 나오고 이렇게 뭐 자만인도 불러주신다고 이만큼 돈독하신 사이가 됐는데 많이 배울 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제가 정말 특히 스카이다이빙 편 많이 보셨겠지만 저 그거 보고 되게 오빠 멋있었거든요 진짜로 진짜 오빠가 되게 이래 보여도 되게 여리신 분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여기 불러주시고 또 이런 재밌는 독거방송까지 하니까 아주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오빠 최고입니다 아 너도 최고다 그럼요 우리 진짜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그래 짠 짠 한편 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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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